주식 투자의 세계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또 월요일이니까요. 이분과 함께 오늘 동접자 한번 또 기록 써봐야 되겠네요.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자 우리 권순우 기자님 트레이드마크 손 흔들기 시작은 저렇게 귀엽게 하지만 늘 문제를 던져놓고 채팅창을 불내고 가시는 권 기자님 자 오늘 쿠팡 얘기를 좀 해주신다는 거죠? 네 오늘 쿠팡 얘기하려고 그래요. 지난주에 쿠팡 상장되고서 굉장히 좀 이래저래 많이 시끄러웠는데 일단 세 가지 포인트로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왜 이렇게 쿠팡이 이슈가 됐는가? 왜 쿠팡이 이슈냐? 첫째 누가 뭐래도 국뽕이죠. 국뽕? 네 뭔가 우리나라의 기업이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해서 백조가 됐답니다. 뭔가 가슴이 뿌듯하지 않습니까? 차오르죠 막. 네 뭐 이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쿠팡이라는 이커머스 회사의 밸루에이션 관련한 얘기예요. 아 너무 비싸다. 어떻게 그게 백조라는 숫자가 나오냐라는 것에 대한 얘기고 세 번째는 쿠팡이 저 정도면 나는 좀 어떻게 안 되겠니? 하는 그런 수혜주. 신세계 이마트. 네 그런 애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재밌겠는데. 일단 쿠팡 얘기는 쿠팡은 이번에 상장한 쿠팡은 미국 기업이잖아요. 글쎄 100% 미국 기업이 있는데? 미국에.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란 건 뭘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냈다는 얘기지? 쉽게 얘기하면.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거기가 지주사고. 아니 언제 냈어요? 거기 있다? 원래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그렇게 해? 그러니까 자회사인 쿠팡이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거고. 자회사예요? 쿠팡이? 네. 뭐 일종의 지주사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모 회사가 미국에 있었고. 네. 그리고 주주는 다들 아시다시피 일본계. 손정희 회장. 최대 주주가. 네. 그럼 본사가 미국에 있는 미국 기업이 퇴제 주주는 일본이고. 거기가 나이스에 상장하는 건 전혀 이상한 게 아닌데. 아무래도 그들이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약간 오해 아닌 오해를 하게 된 게. 본사는 미국에 있는 미국 기업이고. 대주주는 최대 주주는 일본 사람인 손정희고. 장사는 우리나라에서 한다 이거죠? 그렇죠. 됐어 이제. 내가 이제 가만 안 둘 거야. 아니 차 오른다며. 우리나라 기업인 줄 알았잖아. 국권이 차 오른다며. 와 나 배신감 차오르는데. 그런데 경제성을 따져보면 우리나라에서 고용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나라에다 세금을 내니까. 꼭 그걸 국적을 따질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나스닥이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사실 전통의 강자는 그래도 누가 뭐래도 나이스. 뉴욕 증시 거래소 아니겠어요?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보면 어떤 아저씨들이 막 이렇게 막 장 패닉 되면 막 울고 막 흔들고. 그런 아저씨들 나와서 돌아다니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NYSE죠. 여기가 NYSE고. 나스닥은 전자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영상으로 볼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전통적인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쿠팡 의장이 상장을 하면서 뉴욕 증권 거래소는 전통이 깊고 기업 커뮤니티가 뛰어나다.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입성해 있고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었다. 그리고 자본시장에 새 기록을 채우면서 한국의 유니콘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스닥이 아니라 왜 나이스에 상장을 했는지.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뭔가 좀 클래스가 더 높은 증시라는 것을 좀 강조하려고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쿠팡이 적자 기업이다 보니까 NYSE에서 안 받아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관측도 나왔었는데. 생각보다 반응은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이스 증시에는 오픈벨이라는 게 있어요. 딱 처음에 상장을 하게 되면. 쿠팡이 저기 뉴욕 증시 상장이에요? 뉴욕 증시 상장. 아 나스닥 아니고? 네. 아니 그거 몇 번 얘기해? 아니 그러니까 정프로 당신 내가 얘기하는 거 귀뚜으로도 안 듣는구만. 내가 뉴스 3시간에 몇 번을 했는데. 아 NYSE 상장이에요? 그래. 그래서 내가 거기 있잖아. 월스트리트에 가면 거기 황소산도 있고 거기 옆에 건물이 있고. 그 얘기 다 해줬는데. 아 그게 뉴욕. 아 진짜야. 그래도 난 나스닥이 저렇지. 그런데 거기에 뉴욕 증권원에서 난간에서 종을 치는 게 있어요. 땡땡땡땡땡땡땡 하면서 종을 치는데. 그러면 거기에 쿠팡 국기가 있고 거기에 우리나라에 태극기가 딱 걸려있고. 태극기를 왜 걸어 거기 있다가?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하니까요. 그리고 김범석 씨. 거기에 미국 국기와 성조기와 한국 국기와 쿠팡이 휘날리는 모습이 굉장히 화려해요. 그러면서 그 장면을 CNBC가 녹화를 해서 생중계를 하면 전 세계가 그걸 딱 주목을 합니다. 오늘의 상장 기업. 그래서 거기서 한국의 아마존이라는 이름으로 쿠팡을 상장을 하면서 뭔가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 좀 알려진 뭔가 BTS라든지 봉준호라든지 약간 이런 느낌을 좀 줬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큰 이벤트를 해주면서 마케팅 쇼를 하게 되는데 미국에 상장된 주식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자칫 잘못하면 고아 주식이 된다고 해요. 고아? 네. 다 잊어버리는. 아 그래요? 그런데 어떤 이런 화려한 이벤트를 통해서 좀 잊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쿠팡이 하나 관심을 받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밸루에이션인데 처음에 상장을 할 때 쿠팡의 공모가를 35달러를 받았어요. 처음에 희망 공모가의 범위가 27에서 30달러 정도 됐었거든요. 그럼 그거보다 높네요. 그런데 막상 돌아다니면서 로드쇼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공모를 하려고 그러는데 기관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좀 어때요? 라고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분위기 파악을 하면서 세일즈를 하거든요. 그런데 반응이 생각보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공모가 희망 범위를 32에서 34달러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꽤 20% 정도 올린 거니까 굉장히 높게 가져간 거죠. 그렇게 되면 시가총액이 한 63에서 66조 원 정도가 되는데 쿠팡이 상장하기 전에 블룸버그가 시가총액을 한 300억 달러 정도 예상을 했어요. 그러면 한 33조 원, 34조 원 정도 되겠죠.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은 한 500억 달러를 전망을 했거든요. 그러면 높게 봤을 때 한 55조 원 정도? 이 정도를 생각했던 건데 쿠팡이 공모 희망가로 제시했던 건 한 65조 이렇게 되니까 처음에 외신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공모 희망가를 제출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정말 상장을 했던 시점에는 그거보다 1달러 더 높은 35달러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드쇼 반응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신에서 우리나라 언론에서 처음에 예상했을 때는 20조 원, 30조 원 얘기했을 때 그것도 너무 비싼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외신들이 예측했던 것도 한 50조 원 정도를 예상을 했던 건데 정작 공모를 했던 가격은 35달러니까 한 60, 56조 원 정도가 되는 거고 6조 원 넘는군요. 거의 70조 원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상장한 첫날 시초가가 40% 넘게 급등했습니다. 시초가가, 공모가 말고. 우리가 따상 얘기할 때 따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 부분이 굉장히 높게 상장을 했고 또 그러면 그 정도로 높은 시초가를 형성하고 주가를 시작을 했는데 이후에 또 80%가 주가가 올랐습니다. 주가 상승률이 미국은 가격 제한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이 잘 안 해요. 80% 성장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따상 됐다는 얘기네. 한국 기준으로 보면. 한국 기준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35달러에 시작을 했는데 한때는 69달러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거의 따상이지. 거의 따상이죠. 그리고 마감은 좀 많이 빠지면서 49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쿠팡의 시가총액은 100조 원을 넘었다 내려왔는데 우리나라 기업으로 따지면 삼성전자 다음 정도 돼요. 그러니까. SK아닉스하고 비슷한 수준. 좀 감자 나무죠. 미국 여기 시장에서는 주로 미국인들이 샀을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도 많이 샀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안 듣는다니까. 아니 그래봐야 500 얼마 샀다. 500억이 많이 산 거지. 아니 미국 사람들이 뭘 알고 사는 거지. 쿠팡이 뭔 회사인 줄 알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밸류에이션 얘기에 포함이 되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도대체 뭘 보고. 500억 달러 많이 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100조 얘기하니까 500억 원이 작게도 들리고 그러긴 하네요. 어쨌든 쿠팡은 2019년 우버가 상장한 이후에 최대 상장 기업이 됐고요. 외국 기업으로는 2014년에 알리바바가 상장한 이후에 최대 규모로. 외국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외국 기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 5조 원 정도를 공모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쿠팡은 어떤 정도 가치를 받은 건지에 대해서 가는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유통어부는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많이 공부하는 PER이나 PBR 이걸 잘 안 써요. 이게 사실 기업이 돈을 잘 벌어야 주식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 어떤 정석적인 투자잖아요. 그런데 유통업에서는 아마존이 진짜 시장 이상하게 바꿔놨는데 아마존은 이익을 굉장히 오랫동안 안 냈잖아요. 그러면서 번돈 그냥 족족 투자하고 배당도 안 하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기업 사이즈를 늘리다 보니까 그 기업이 버는 돈은 없어요. 적자 기업이에요. 그런데 성장은 엄청나게 빨라요. 그러면 그거를 PER로 계산을 한다는 게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업은 매출액 대비 주가가 얼마냐고 하는 PSR이나 그러면 거래액, 얼마를 거래해야 하냐. 매출이 아니고 거기서 거래되는 규모를 가지고 하는 GMV라는 지표를 써요. 돈이 얼마 왔다 갔다 하냐. 얼마나 거래를 했느냐. 이건데 사실 쿠팡의 2021년도 예상 매출액을 한 20조 원 정도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0조 원이면 시가총액이 50조 원일 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50조 원 얘기를 하면 50조 원 대비 20조 원이니까 PSR이 2.5배. 2.5배 정도 된다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다른 기업들의 PSR을 보게 되면 알리바바가 PSR이 한 5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3.5배 정도 돼요. 이게 비싼 게 아니네. 그러면 2.5배 정도면 알리바바의 한 절반 정도. 그런데 아마존의 한 70% 정도 평가를 받은 거니까 그렇게 대단하게 많이 받았다고 보기도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상대가 알리바바, 아마존이에요. 1, 2등이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 아마존이나 알리바바를 자기의 피어그룹으로 삼는다 그러면 이게 좀 욕먹거든요. 저도 알리바바가 되겠다, 아마존이 되겠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나의 몸값을 그만큼 달라. 이거는 좀 욕먹는 건데 알리바바는 아마존의 시장 점유율은 40%가 넘고 시장 사이즈도 미국이랑 중국에 비하면 한국은 굉장히 작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 영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거의 전 세계 18개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중국을 넘어서 아세아 시장까지 넘보고 있는데 쿠팡이 그거보다 조금 덜 받았다고 해서 비싼 건 아니네라고 보기도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전체 시가총액으로 따지게 되면 쿠팡의 벨루에이션하고 별개로 아마존은 1,768조 원이에요. 1,700조 원. 쿠팡은 많이 받아야 100조 원이겠는데 여기는 이미 1,700조 원이고 알리바바는 거의 800조 되니까 이게 총액으로 보면 굉장히 작고 멀티플로 보면 조금 낮은데 도대체 쿠팡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거야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투자사들 사이에서는 미국의 투자 전문지 배런스라는 곳에서 아마존보다 쿠팡의 성장 잠재력이 더 높다. 시가총액은 좀 작지만 여기서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다. 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을 더 높게 평가한 이유에 대해서 일단은 이게 물류 사업이라는 것은 그 지역적인 특성이나 기술적인 특성과 관련이 되게 깊어요. 그런데 여기서 쿠팡에 대해서는 굉장히 한국적인 특성이 쿠팡의 매력을 굉장히 높여준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어떤 얘기냐면 한국은 지역은 좁은데 인구가 굉장히 조밀하게 있다. 그리고 면적은 미국의 인디아나주 정도의 규모인데 그 안에 인구가 10배가 넘는다. 그러면서 이 안에서는 거의 완벽한 물류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쿠팡이 지금 시장 점유율이 한 10% 좀 넘는 20% 안 되는 수준이지만 쿠팡이 여기서 물류체계를 갖춰갈 경우 완벽한 체계를 갖출 수 있다.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너무나 넓은 지역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독점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류체계가 더 완벽해졌을 때. 그런데 쿠팡은 너무나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촘촘하게 물류망을 구축하면 이 시장을 그냥 다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독점할 수 있다. 독점할 수 있다. 오히려 경쟁력적인 측면이나 포텐셜이 오히려 더 높다고 평가를 한 겁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 사람들이 한국을 잘 몰라서 쿠팡을 너무 높게 평가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여기서 쿠팡이 하고 있는 어떤 새벽 배송이라든지 당일 배송이라든지 우리나라 다 합니다. 웬만한 데는. 우리나라 물류기업들 다 하잖아요. 당일 배송, 새벽병소, 마켓거리 등 다 하잖아요. 예스24 같은 서점도 그냥 주문하면 오전에 주문하면 오후에 오는데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쿠팡이 밤에 주문하면 아침에 온다는 게 너무 신선하구나. 너무 대단하게 느껴졌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지. 뭐 아니 우리나라에서 다른 물류기업들도 다 아는 건데 이게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존이나 알리바바나 미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 보기에 당일 배송, 새벽 배송이 너무나 대단하게 보일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인프라, 물류 인프라는 IT 인프라가 워낙 좋다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나라의 물류기업들을 너무 낮게 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도 들었어요. 반대로. 우리는 당연한 거니까. 우리는 너무 당연하니까. 주문한 지 한 30분인데 왜 이렇게 안 오냐고. 미국에서 그러면 진짜 크레이징 한 거거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너무 낮게 평가를 했던 거지 외국에서 보는 게 오히려 글로벌하게 맞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김범석 의장 인터뷰에도 나오는데 상장 목표가가 어떻게 그렇게 올라갔느냐에 대한 얘기에서 새벽 배송과 혁신적인 반품 시스템을 강조를 하니까 그쪽 투자자들이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밤 12시 전에만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 7시까지 배송을 하는 서비스 그리고 물건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포장할 필요 없이 그냥 앞에다 내놓으면 쿠팡맨이 와서 딱 찍으면 바로 환불이 되는 그런 서비스 이게 사실 물류 서비스라는 게 갖다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반품라는 걸 수거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이게 물류망이 촘촘하게 없으면 반품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워낙 오밀조밀하게 있어서 저만 하더라도 뭐 아침에 보거나 저녁에 보거나 쿠팡맨들 한 번씩 옵니다. 그럼 이게 갖다 주는 거나 반품을 하는 거나 이게 계속적으로 회전이 되기 때문에 뭐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게 미국이나 중국 사람들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서비스인 거죠. 그럼 김범석 의장도 이 얘기 인터뷰를 보면서 유출을 해보면 대충 한 27달러 정도 생각하고서 막 돌아보면서 자기들의 서비스를 생각 얘기를 했는데 뭐 되게 달달한 뭔 얘기를 한 건 아닌데 그냥 우리가 이거 새벽 배송이라든지 당일 배송이라든지 얘기했더니 미국 기업들이 오늘 놀래는 거예요. 그런 게 된다고요? 말이 돼요? 이런 반응들이 나오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공모가를 좀 더 올려봐도 되지 않을까? 라고 했을 때 공모가를 올렸을 때 얼마든지 그쪽 투자자들은 그걸 받아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쿠팡의 한계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우리나라 국내에 너무 한정돼 있다는 거를 단점으로 지적을 받고 있어요. 아마존이나 알리바바에 비하면 굉장히 그런 게 약하죠. 그런데 오히려 우리나라 컴머스 시장의 규모는 최소한 530조 원 정도가 된다고 김범석 의장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쿠팡이 지금 하는 게 한 20조 정도니까 이것만 다 먹어도 최소한 20배 이상 25배 이상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전자상거래 시장인데 오히려 아마존이나 알리바바가 들어와서 여기를 먹지 못한 시장이 거의 유일해요. 그러면 이 시장에서 쿠팡이 이걸 했다고 하니까 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마존이나 알리바바가 성공하지 못한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는 시장 그런데 거기에 어떤 회사가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앞으로 20배 이상 성장을 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느껴지는 그 주가 매력 이라는 것들이 많이 어필이 된 것 같아요. 쿠팡은 이미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느라고 이미 4조 원 넘는 누적 적자를 기록했고 물류 시설이 한 170개 정도 달할 걸로 보여요. 쿠팡이 설명하고 있는 건 전국 70%의 가구가 쿠팡 물류 시설과 10km 이내에 위치해 있다. 이 얘기가 땅덩어리가 큰 나라에서는 정말 상상이 안 되는 모습인 거예요. 자기네 고객들이 10km 안에 70% 이상 있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 5조 원을 조달을 했는데 1조 원 정도를 더 넣어서 수도권 외지역에 물류센터를 지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제가 지도 하나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보여드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어떤 지도죠? 쿠팡의 로켓 배송이 되는 지역에 대한 지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쿠팡 로켓 배송 거의 다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서울 경기권 정도 아니에요? 경기도 안 되고 서울 인근 수도권 정도 그리고 부울경 지역에 조금 그다음에 대구 지역 조금 전남 지역 광주 지역 조금 해서 커버가 되는 영역이 지도 면적으로만 따지면 한 5% 되나? 인구로는요? 인구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0% 가구가 소화가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물류망을 넓혀서 독점을 하게 되면 여기서 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자금 조달한 걸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겠다라고 김범석 의장이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무슨 얘기냐면 이커머스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쿠팡처럼 쿠팡에서도 자기가 직접 매입을 해서 직접 뿌리는 거 내가 사서 내 계정으로 파는 거 이게 로켓 배송이거든요. 또 하나는 오픈마켓이에요. 오픈마켓은 매대만 깔아놓고 누가 만약에 사러 들어오면 물건을 팔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을 연결해 주는데 네이버가 그렇게 하는 거죠. 네이버 그리고 이베이 코리아가 하고 있는 지마켓이나 옵션 이런 데가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소상공인들의 물건을 어떻게 갖다 줄 것인가 여기에 물류 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좀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쿠팡에서는. 쿠팡이 지금 처리하고 있는 전체 이커머스 시장에서 자기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되게 작다 그랬잖아요. 그게 직매입에 대한 얘기인 건데 여기에 오픈마켓을 상대로 풀필먼트 서비스라고 불리는 물류 사업이스를 다 제공할 경우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독점망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게 쿠팡의 강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쿠팡이라는 회사가 우리는 그냥 수많은 이커머스 중에 하나인데 외국인들이 왜 쿠팡을 강하게 보느냐의 측면에서 직매입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고 물류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픈마켓 사용자들 대상으로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지금보다 좀 더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물류망을 직접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픈마켓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자기 일 규모가 늘어난다고 해서 거기서 영업 레버리지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업이 커진다고 해서 같이 뭔가 시너지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쿠팡 같은 경우는 물류센터를 직접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풀필먼트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매출이 늘어나는 것만큼 손실이 굉장히 줄어들고 여기서 어떻게 경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순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비교 기업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미국 투자자들이 이커머스가 엄청나게 대단하고 아마존의 성장을 봤는데 그럼 아마존 같은데 어디 또 없을까? 라고 해서 계속 찾아보고 있어요. 그중에 동남아 이커머스 회사 중에 쇼피라는 곳이 있어요. 쇼피? 쇼피. 여기가 게임하고 커머스하고 이런 거 하는데 쇼피가 2017년에 미국에서 상장을 할 때 10달러에서 15달러 상을 해서 거래가 좀 됐었어요. 2017년에. 그러다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주가가 28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10달러에서 280달러. 주가 상승률 2,800% 그러니까 이게 제2의 아마존을 찾는 작업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쇼피의 어떤 예상 매출이 지금 47억 달러니까 한 5조 원 정도 되는데 아까 쿠팡은 한 20조 원이 넘잖아요. 그런데 시가총액은 시 같은 경우는 120조 원입니다. 5조 원 파는데? 네. 이야... 뭔가 좀 우리가 뭔가 좀 언밸런스하고 불편한 느낌들이 있죠. 우리가 너무 낮게 책정한 것 같네. 그러나 이제 국정을 좀 넘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커머스에서 C가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은 물론 단일 국가가 아니라 여러 국가에 하고 있고 이번에 남미까지 진출을 했고 여기가 게임 쪽에서도 굉장히 강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페이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커머스 쪽에서는 다들 적자를 보듯이 C도 여기서 적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안정적인 어떤 국가적인 다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성장세가 빠른 동남아를 기점으로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게임이라는 안정적인 매출처, 이익처를 갖고 있다는 점이 C의 강점이긴 한데 그래서 시가총액이 C보다도 높다는 것도 쿠팡보다 C가 더 높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쿠팡이 규모가 더 크고 물류센터도 훨씬 잘 돼 있는데 그럼 100조가 정말 터무니없이 비싼 거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글로벌한 관점에서. 그런데 그 100조라는 가격이 지금 일부 청취자분들이 그게 유통 잘 되고 앞으로 독점력을 더 키울 수 있을까 그래서 나온 게 아니고 지금까지의 판매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플랫폼화 돼서 확장성을 보고 그 돈이 매겨진 거지 유통으로는 아무리 해도 그 돈은 매길 수 없다 이런 주장도 있으신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쿠팡도 그 부분들을 잘 알고 있고 이커머스 회사들이 대부분 비슷한 흐름을 보여요. 그럼 쿠팡 같은 경우에 최근에 OTT라든지 배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붙이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커머스가 성장을 하게 되면 여기에 어떤 사업들이 애드온 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이게 사실 쿠팡만 그런 것도 아니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굉장히 큰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다 변화되는 모습들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쿠팡에 대한 밸류에이션도 지금 물류망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물류망을 철저하게 갖고 있다는 것은 나머지 오픈마켓에서 가지고 있는 플랫폼들과는 좀 더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져요. 왜냐하면 여기는 물리적인 투자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 이거는 또 IT 플랫폼만 가지는 사람들이 따라할 수 없는 그런 혜자가 됩니다. 그럼 거기서 이커머스가 물류를 갖고 있을 때 여기에 추가적인 애드온으로 부가 서비스를 다 붙일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회 투자들도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밸류를 줬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표현이고 오히려 쿠팡은 다른 이커머스 회사들과 글로벌 이커머스 회사들에 대해서 게임이라든지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도 오히려 약해요. 이걸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런데 이커머스 플랫폼이 강해질 경우에 그런 것들이 애드온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그런 밸류는 반영된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수혜 관련한 얘기인데 시간이 다 된 관계로 간단히만 할까요?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 갑자기 상장을 한다 그러는데 1조 원 가치 있다. 1조? 뭐라고 얘기는 하는데 월스티즈널에서 한번 얘기했던 거예요. 마켓컬리 상장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사실 이제 1조 원이 원래 유니콘이잖아요. 1조 원이 시작이야. 돈이 돈이 아니네. 그러니까 이게 유니콘이라는 건 전설의 동물이라 유니콘인데 1조 원이 너무 좀 우습게 보이게 되는 건데 시간이 정말 너무 없어서 짧게 몇 가지만 탁탁탁 찍어드리면 네이버의 가치를 새롭게 다시 돌아보는 관점이 생겼고 네이버 쇼핑의 시장 점유율이 쿠팡보다 훨씬 높고 매출 거래 규모도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쇼핑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나머지 네이버 하면 다들 아시잖아요. 웹툰부터 해서 광고부터 해서 어마어마한 플랫폼이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시가총액이 한 60조 원이 좀 넘거든요. 그런데 쿠팡은 커머스만 가지고 100조잖아요. 그러면 네이버 쇼핑만 그냥 잘라서 밸류에이션을 해도 최소한 한 30조 원은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이버 잘라서 네이버 쇼핑만 나스닥 간다는 얘기 나오겠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네이버 담당 애널리스트들이 요새 목표가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네이버 쇼핑의 밸류에이션만 달리해도 현재 네이버 가치가 너무 싸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게 자꾸 조조하니까 조가 우습게 보이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이마트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이 5조 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 롯데쇼핑 롯데쇼핑이면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다 들어가잖아요. 이거 3조 4천억 원입니다. 전국에 편의점 다 가지고 있는 거의 짜장면 집보다 많다는 편의점을 다 갖고 있는 GS리테일이 2조 7천억 원이에요. 쿠팡이 다 살 수 있겠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뭔가 좀 밸류에이션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여기에 또 더해지는 게 11번가나 티몬이 또 상장을 한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쿠팡보다는 못해도 밸류에이션은 잘 받을 수 있을 거 아니냐라는 관측들도 나오는 거고 반대로 쿠팡이 밸류에이션 잘 받은 거는 11번가나 티몬은 안 된다는 얘기다. 여길 다 독점으로 먹어버릴 거다라는 얘기다라는 전망들도 나와요. 그래서 오늘 그냥 화두만 하나 던져드리고 가면 여기가 진짜 격변의 현장이에요. 정말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물류 담당 애널리스트를 한번 붙여서 불렀습니다. 그래요? 박종대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수요일 날 아침에 호출했죠 저희가. 당연히 3%입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국내의 얘기는 딱 화두만 던져놓고 빠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십몇 년 전 생각이 나요. 그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 뭐요? 월마트가 판판이 깨지고 퇴각했다. 까루프가 망해버렸다 한국에서는. 유통은 그때 뜬 게 이마트가 주가 열 몇 배씩 올라버렸거든요. 그랬잖아요 그때. 세계적인 월마트가 한국에서 안 되네. 일산에서 붙었는데 월마트가 우리 안 할게요. 이렇게 된 거잖아. 까루피도 마찬가지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이마트가 엄청났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재미있는 게 쿠팡이 신선식품 쪽은 오히려 이마트보다 약해요. 맞아요. 그러면 쓱딱카모를 얼마로 밸레이션을 해야 될 것이냐도 이슈고. 네이버는 IT 회사답게 물류망이나 이런 게 아니라 IT적으로 뭔가 물류망을 국내 제일 라스트 마일부터 해외까지를 다 통합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글로벌 트라이를 안 하면 한계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미국이나 동남아. 그런데 그게 쉽겠냐 이런 시각들이 있는 거죠. 일단 저희가 또 시간이 시간이니까요. 오늘은 이 정도로 그러면 쿠팡 얘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수르 기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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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염승원 부장 만나러 가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